특화 반도체 전문기업 CG트로닉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CG트로닉스는 이날 공모가 2만 5천원보다 7.6% 하락한 2만 3,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CG트로닉스의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절반 이상인 56.33%에 달해 오버행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. 회사는 앞서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1,703.8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, 공모가를 희망배드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습니다. 일반 청약에서도 최종 경쟁률 918.6대 1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으로 2조 원 이상을 모았습니다. 기업 공개 흥행에 성공한 만큼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단행할 수 있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홈페이지에서 1,703.5%에서 1,603.5%에 점점 3,0001.5%에서 1,603.55% 영상으로 6,8006.165%에 ALEC 공개 흥행에 성공한 만큼 재작리 미쉽지로, 1,605%에서 1,606%에 있습니다. 상단을 페이지에서 2,607.6%를 통해서 3,706. fields